자 이번 경기에는 어 시마즈 카타나타 어 시마즈 카타나 어 하타모토 vs 어 차우갑사 1반 갑니다 저번에 이제 말랩 차우갑사하고 말랩 이제 하타모토하고 싸웠는데 그때는 하타모토가 이겼었어요 이번에는 노말 어 레벨 0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vs 어 대장 개코원숭이 어 드디어 호랑이가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열 받았으면 호랑이가 나오셨어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반자이하고 이거 똑같은 스킬 다했네 어 숫자는 120명 차우갑사 90명입니다 와아아 과연 어 월 대장 개코 어 킹콩이냐 아니야 저건 이제 원숭이를 하기보단 킹콩이 맞아 킹콩이냐 호랑이냐 어 킹콩 vs 호랑이 어서오세요 마침 하이라이트 경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킹콩 vs 호랑이 호랑이 vs 킹콩 자 킹콩과 호랑이의 전투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거는 그때 했는데 그때는 어 말랩으로 이제 9등급 올려서 했는데 이번에는 노말입니다 어 이번엔 일반 등급이에요 이번에는 숙련도가 하나도 올라가있지 않는 상태로 어 전투를 해보는건 처음입니다 시작 자 전투 시작 야아 야 과연 처우갑사도 이들을 못이기는건가 야 야 진짜 잘쏘어 미쳤다 미쳤다 와 진짜 잘쏘는데 망았어 역시 호랑이 킹콩 잡는다 어 킹콩을 잡네요 아니 호랑이 더 많이 죽었어 와 와 30명 차이가 많이 나네 야 진짜 잘 싸우긴한다 근데 승리 와 진짜 말도 안된다 킹콩 대단한데 인자 자 자 그러면은 터타로 최강의 모병은 킹콩인가 자 아군 50명 좌 사망 최초로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적군 90명 완파 어 시마즈 카타나 하타모토의 승리 넘치고 리그 여긴 히트 히트